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이 바람 맞고 저는 대통령이라는 권위를 내려놓고 정말 국민과 소통하고 싶었습니다. 누구나 존중받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에게 따뜻한 대통령으로 남길 원합니다. 저를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계시죠? 네. 지금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을 후보들에게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모두 이기고 싶을 겁니다. 꼭 이기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좋습니다. 고겨진다 해도 여러분은 이미 훌륭한 정치인입니다. 모두 응원합니다.